아휴, 진짜 바빠 죽겠네, 진짜. 근데 이권을 빌미로 투자해방을 깰 수는 없어요.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은행장과 협약을 무너뜨릴 수 있어. 방법이 있어요? 의무파살을 이용하는 것은 은행장을 파멸시킬 수명적인 도시. 제가 따로 투자를 좀 해봤는데, 은행장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명확하죠. 딱 하얀 얼굴에 초롱초롱 빛나는 눈. 소년 미가 흘리면서 자연스럽게 불어나오는 진적인 모습. dawn창한 목소리와 냉정한 말 좀... 아이아이, 아이아이, 아아. 야, 아니야! 왜 그런 소리 되겠지? 이름이 뭐죠? 황기상입니다. 내 아래스입니다. 음... 발에 대한 죄가 깊으시네요. 제가 2층으로 좀 다뤄볼도 될까요? 네. 아주 거칠데 다뤄주세요. 그리고, You be Naomi, whoa Let's move the mountain, go fucking crazy Oh,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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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keep on hoping You can't buy the ocean bar Oh,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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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keep on hoping You can't buy the ocean bar Only you You fucking delicious Yeah, 저도 그런 기분입니다 저보다 형 같은데 형, 형이라고 불러주겠습니까? 아니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네, 대구 그 맘에? 그럼 근데 내가 봤을 뿐 올라오지 마 진짜